미담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막 여기저기 커피차 보내고. 솔라, 솔라, 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지효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미쳤어? 왜 이래? 미쳤어.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하더라고. 아니, 지효가 지금 담을 부수고. 아, 이제. 지금 세상에 굉장히. 마흔에? 동거랑에서 천부를. 다하시네. 다하시네. 아, 대단하네. 좋다, 좋아. 지효야, 너 무슨 일이 있던 거 아니야? 너 이러다 갑자기 너 무슨 또, 무슨 중대 발표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어? 너 하객 관리하는 거 아니야? 하객 관리? 너 하객 관리하는 거 아니야? 하객 관리? 결. 어, 사람만 하다가. 아니, 여리설은 소민이가 났잖아요, 서민이. 야, 너 뭐냐 진짜. 너는 뭐야? 여리설은 소민이가 났잖아요, 서민이. 야, 너 뭐냐 진짜. 너는 뭐야? 아니, 저 진짜 남자친구도 많아요. 많은데 이제는 하다 하다가 남자친구들이 제 앞길을 다 막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탈출 게임방을 왜 가. 아, 그거는 보통 사이하면 안 가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제. 아니, 근데 이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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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그냥 자주 요새. 야, 대단하다, 대단해. 아니, 아니라고. 아니, 아니야. 아니, 잠깐만.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대기실에서 오늘 부쩍 세찬이한테 되게 잘해 주더라고. 맞아, 맞아. 갑자기 갑자기 와보라고, 앉으라고 그러고. 야, 막 이리로 와보라고 그래갖고 저기 막 소파 같은 데서 둘이 막 얘기하고. 야, 너밖에 없어. 이거는 아주 방어막을. 야, 너밖에 없어. 이거는 아주 방어막을 바로. 내가 쉬운 거야, 방어막으로. 내가 헷갈려, 얘가. 얘가 헷갈려, 얘가 헷갈려. 나는 오동민뿐만 아니고 나는 다 이렇다라는 거를. 세찬이가 연막탄이야, 연막탄. 어젠가 엊그저킹같은 카톡을 자꾸 답장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야, 오동림이가 떴는데. 야, 오동림이가 신경 써라. 아니야, 친구야. 오동. 오동립이 아니고 오동립. 오동립. 오동립입니다. 오동립은 야, 대채원 선배님.